우리 대학교 구덕 캠퍼스는 타 캠퍼스에 비해 학생복지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구덕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학생복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학생들의 입장과 복지의 양극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구덕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제보를 통해 해당 캠퍼스에는 학식당 및 교내 매점인 쿱스캣이 없어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휴게 공간이 다양한 승합과 부민 캠퍼스에 비해 학생들이 식사를 비롯해 간단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확연히 부족했습니다. 우리 대학 관리과 담당자는 구덕 캠퍼스 내 학식당과 매점인 쿱스캣이 없는 이유에 대해 돈이 되지 않으니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 답했으며 자세한 내부 상황에 관해서는 학교 생야비 운영하는 사업이며 코로나로 인해 내부 상황이 힘들기에 수익이 나지 않아 운영을 중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구덕 캠퍼스의 학식당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매점의 경우 운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덕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 내 학식당을 대신해 병원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불편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기존 1,500원이었던 병원식의 가격을 4,000원으로 대폭 인상에 화제가 되었고 현재 4,500원인 가격 인상에도 음식의 퀄리티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우리 대학 재학생은 병원밥은 그 가격 주고 먹기에는 좀 꺼려져서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다 시켜먹는다 고 답했으며 지난 3월 신입생이라 밝힌 한 학생은 생학부민에 비하면 그렇게 식당이 많지 않으며 학식을 안 줘서 병원식을 먹어야 되는데 싸게 내도 매일 먹긴 힘들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구도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식당이 없는 것에 대해 학생식당이 없긴 해도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먹을 것 자체는 많다. 다만 가격 형성이 9,000원대라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감이 있다. 라고 밝혔으며 병원식은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지만 건강한 식단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끼니를 때우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지만 타 캠퍼스와 비교했을 때 복지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민 캠퍼스의 학식당은 이번 학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하루에 한 가지의 고정된 메뉴만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매일 다양한 메뉴들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민 캠퍼스 학식은 종합강의동의 학생식당 운영이 중단된 이후 국제관 지하 1층 교직원 식당을 학생들과 고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교직원 식당에는 본래 하루에 메뉴 한 가지만 구성되어 있어 이것이 기존 종합강의동 학식당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 단일 메뉴로 통일되었던 식단을 보다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했습니다. 변화한 국제관 식당에서는 매일, 국밥, 찌개, 비빔밥 및 덮밥, 양식, 분식에서 종류별 다른 메뉴들을 요일마다 구성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뉴의 구성은 주반찬이 야채라고 생각되만큼 매일에 의미가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만 역시 제가 편식이 없는 편인데도 먹지 않는 음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맛과 구성은 바뀌기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학식 이용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판매하는 학식이지만 한 끼가 좀 비싸다고 느껴졌고 메뉴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음식을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합니다. 한편 타 캠퍼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하 캠퍼스 도서관 식당과 부맨 캠퍼스 국제회관 식당에서는 매학기 시험 기간 동안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는 천원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더 캠퍼스에는 학식당에 존재하지 않기에 해당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타 캠퍼스로의 이동이 불가피했습니다. 캠퍼스 간 학생 복지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들의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의 격차 수준이 양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더 캠퍼스의 복지가 타 캠퍼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캠퍼스별 구분 없이 다수의 학생들이 동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운 뉴스 김두현입니다.